보궐선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청주의 육거리 시장만 여섯 번째 오늘 왔습니다 그 전에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때도 와서 인사드렸는데 유권진 후보는 당에서는 정말 자랑하는 분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국리라서 저는 유권진 후보의 참실성 부지런함 지역을 위한 지역사랑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여러가지 행태들이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당 정치의 폐해 또 양당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 청주시의회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행태가 보입니다 이번에 유권진 후보가 당당하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누르고 청주시의원 청주시의원이 되셔서 싸우는 양당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주시의회에도 숫자적으로 유권진 후보가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싸움을 말리고 실질적인 청주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권진 후보를 지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아 저 사람 정말 잘 뽑았구나 정말 일할 수 있는 시의원 후보를 뽑았다 이런 자랑을 하실 수 있도록 유권진 후보가 열심히 하실 겁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은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진 유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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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진